모타는 우리팀 특상대로 만나면 계절하라 유미의 유미 타고 있는 조합이야 저거 저거 AD니코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몇명 보이지? AD니코 진짜 쓰레기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하향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모란검 하향당하고 구인수 하향당하고 니코 자체도 하향당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리고 이거 나만 렉인가? 아니겠지? 아 나 얘도 생각난다 Believe me 캐리 꾸드님 4결구도 고맙습니다 얘 미포 원챔이었어 얘 그냥 로밍만 다니는 미포야 내가 기억난다 기억난다 124만점 미포네 진짜 로밍 겁내 다니는 미포 신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저 이 수학 미포 보니까 생각나네 수학 미포 하는 애가 몇 명이 없으니까 저 수학 들고 막 로밍 다니면서 신발도 안 갔대 로밍은 다니는데 신발은 안 가 미포가 이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몇 명을 가진 건가? stad 방금 뭐야 뭐 한 거야 아 불길하다 이 불길한 기분 우리 레드샥인가 아 좀 꼬이는데 아 여기 엠병 우리 레드샥이네 아 걔는 인베 가가지고 리달리가 레드샥에 들어오게 한 것 같아 아 이러면은 한 마리 냉겨놓은 것 같은데 저렇게 하고 블루를 먹으러 가네 할 게 없다 탑겐 갈까 벽이 없긴 한데 가보자 그냥 아 근데 이게 별로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겐 가니까 아 뭐야 아니 야스오가 탑이야? 아 전판 클레드 미드로 갔어요 내가 겐 가니까 전멸 써? 라고 생각해보니까 얘가 미드에 있네 아 이거 미니맵에 니달리 있는 거지 너무 거슬려 너무 헷갈려 자꾸 정글인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래 볼 때마다 어? 아 바텀 좀 빡센가 본데 아 바텀 좀 빡센가 본데 아 바이게 먹기 너무 빡세다 Q1렙이라서 Q1렙이라서 이거 얘 이거 체력 얼마 없을텐데 이거 니달리로 구라치고 있는데 오케이 어어 야야야야 오케이 유미 아무리 너가 무빙 해봤자 그냥 평타로 죽여도 되거든 바라카네 그냥 죽지 그냥 오케이 일단은 어 탑조이가 아까 전멸 빼놨던 야쏘를 잡은거 같구요 전멸 없어 전멸 그리고 아트록스가 탑으로 갔네 오늘부터 1일님 이결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돌공주님이 보내주신거구나 아 고맙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오우 레넥톤이 좋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고맙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킬 2킬 궁극기 온 어 각이긴 하거든 궁극기가 있다는걸 항상 어필해줘 아 안돼 아 어필해서 우리팀이 죽은거 같아 와드에는 안걸린거 같고 아 아 아 아 아 그렇네 전판 클레드가 공격적으로 할때는 공격용 전면을 쓰네 그러네 그러네 랜턴 플래시 가능한가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는 근데 랜턴을 왜 니가 타는것도 니가 타는데 근데 너 왜이렇게 짧게 해줘 나한테 줘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가면 자꾸 죽네 우리팀이 손해보고 젠장 어어 바람 무서워 바람 무서워 어 아 아 아 아 결과는 똑같애 근데 결과는 똑같애 아 결과 달라 어 씨 뭐고 있었는데 아 아 나이스 어 어 음 음... 일단 미드 레넥톤이 겁나게 잘 크고 있고, 조이도 뭐 나쁘지 않게 크고 있고 바텀은 서로 망한 것 같아 우리 팀이 좀 더 망하긴 했네 오케이, 랜턴으로 약간 연기 각이 안 보인다 어, 보인다 아, 나이스! 공중 폭사 니달렌은 커봤자 별 의미 없어요, 진짜 말도 안 되게 크지만 않으면 괜찮아, 좋았어 진짜 막 3렙차, 막 2렙차 이렇게만 안 나면은 그냥 그저, 그저 그래 아, 미드 든든하네 이거, 아... 그렇게 좋은 캐릭이 많은데 왜 티아나를 해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든든해 어, 죽는 거 아니지? 냅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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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냅 가지마, 귀찮게 아유 돌공주님,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 녀석의 전멸을 아, 진짜 1초만 아파트 아유, 아유, 아유 타코옵은 터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방타가 더 빠를걸? 벽 불 스무스하다 막판 하길 잘했다 아 급해졌네 얘네들 급해졌네 급해졌네 꽝 꽝 아이고 하하하하하하 바텀은 올 때마다 더블이야 너무 좋아 아이고 우유호님 고맙습니다 이글구독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돌공주님 고맙습니다 아 키를 너무 많이 땄다 너무 좋다 아 좋다 좋다 돌공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피아나는 몸버그로 공결 피아나 한 뒤로는 보기도 싫어 아 뭐야 아 이렇게 이렇게 험머에 썰어난다고 어 뭐야 와 무슨 15분 서렌을 두 번 하냐 아 찐찍막 좀 그만해요 이기고 가야지 어우 렉봐 야 점수 오르는 속도 봐 렉봐요 렉이 너무 걸려 렉이 너무 걸려 클라렉 아 고맙습니다 돌공주님 만원 아 구독권 선물 많이 해주셨네 고맙습니다 6킬 했으니까 6개 해주셨겠다 고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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